정말 멋진 화보, 노출 화보를 찍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. 제가 직접 이 손으로 체험했습니다. 자 여러분, 2013년 가장 핫한 남자, 뜨거운 남자, 대세의 남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. 자, TV와 배우신 여자분들 설레 준비 되셨나요? 여자들을 월냥아리에 빠져를게 한 주인공, 섹시구며 최진혁씨가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. 2013년 대한민국이 주몽하고 있는 최진혁씨와의 만남, 여러분 기대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! 아 뜨거워, 아 뜨거워! 핫한 남자, 최진혁씨 반갑습니다.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본인이 대세남이라는 걸 혹시 느끼고 계시죠?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, 평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의 몰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좀 신수 분장이죠, 이 아일랜드 이런 게 되게 커서 신수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려고. 머리도 상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성팬들이 최진혁씨의 매력을 뽑은 것 중의 하나가 눈웃음, 눈빛. 아 저거예요? 컴플렉스였어요. 눈웃음이 뭔가 그 남성스러움이 없어서 저는 좀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가리고 웃었어요. 눈웃음 한 번만, 셋! 네, 바로 이거죠. 자, 그리고 최진혁씨의 또 다른 매력 하나. 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완벽한 몸에 비결이 뭔가 있더니 이렇게 틈만 나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아우, 팔에 힘줄이 뭐, 대단하세요. 어우, 진혁씨, 잠깐만요. 얼굴 빨개지셨어. 아니야. 어우, 팔 조금. 이거 한 번만. 나나나나. 우와. 저 팔에 한 번 안겨보고 싶은 여자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. 본인의 몸매 중에서 본인이 가장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든다. 무슨... 한 번만 보면 이게... 민망하다, 이거. 네, 뭔가 얘기하셨어요. 저는 쇄골이 좀 마음에 들어요. 오, 여기 쇄골이? 와, 물 좀 따라 먹겠는데? 이게... 샤워할 때 가끔 물 좀 보이고 물이 가끔 보인대요. 샤워할 때 물 좀 보이고 아니, 농담이 아니에요. 여기, 여기에? 다이어트도 또 뭐 하셨다고? 네, 다이어트도 많이 했어요. 파스타라는 작품을 하면서 작가님이 상이탈이를 시키셨는데 그때만 해도 좀 애기 몸이었어요. 배 이렇게 딱 나와있고 그때 제가 못 벗어졌어요, 옷을. 혼자 날씨를 입고 있었어요. 그때 뭔가를 입고 있었어요. 그 뒤로 제가 운동을 좀 했죠. 1년 동안 거의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밥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. 음물을 먹은 거예요. 자, 여러분 드디어 공개합니다. 맥허그를 부르는 최진영 씨의 평상적인 페트. 자기 같던 몸을 1년 만에 근육질로 바꿔놓은 집녀. 정말 대단하죠. 이 남자 정말 알면 할수록 더 궁금해지는데요. 노력이 되잖아요.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?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잘 웃었으면 좋겠고. 뭔데요? 애교도 좀 안 하죠. 그리고 너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끝도 없어요, 이렇게. 계속 얘기해요. 그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. 연애할 때가 되면 굉장히 애교남으로 변신을 한다. 그 순간에는 제가 아닌 다른 애가 나오는 거 같아요. 삐져 있으면 이제 나도 삐질까? 나도 삐질까? 아 귀여우세요. 널 미워하고 싶었는데 2006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일을 보고 싶었는데 흔들 보지 못했던 최진 역시 개미 7년 만에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강렬한 연기로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확실하게 알렸는데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켜낼 테니 슬럼프 같은 건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? 파스타 끝나고 때가 좀 많이 그랬었는데 항상 한강을 갔어요. 가서 이제 그런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강을 보면서 이렇게 뛰고 하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그건 확실히 있었어요. 제가 뭐 절대 잘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저는 분명히 언젠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건 있었어요. 앞으로 최진혁이라는 배우가 어떤 기억으로 좀 남고 싶으세요?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라지만 연기자라는 배우, 연기파 배우 되고 싶은 게 꿈이죠.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은 배우 그래서 시작이 두렵지 않은 배우 최진혁 그의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얼마나 좋으시면 지금 방청객분들 동공이 다 열렸습니다. 수영 씨도 동공 좀 챙기시죠? 아유, 더 좋아하셨잖아요. 해주세요. 수영 씨. 네. 오늘 의상... 멋있어요. 멋있습니다. 갑자기 겨울. 지금 핫하다 그래서 입고 왔는데 핫해요, 핫해. 자, 다음은 동공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기억입니다. 네, 우리 영화 요즘 난리죠? 대세입니다. 그리고 잘 만듭니다. 하지만 이 사실은 모르셨을 거예요. 한국 영화의 흥행 속 쩐의 천재. 우리 영화계가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. 해외 영화를 제외하고 우리 영화에만 월간 관객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2013년 여름은 말 그대로 한국 영화 전성시대 극장가의 한국 영화만 보인다고 할 정도죠. 어떤 상황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사실 이렇게 많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아멘